한글자막 by 한효정 거의 내용들이 다 대동소위하지만 그걸 어떻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지역에서 어떤 창업센터의 전략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충북센터가 처음에 생겨났을 때부터 현재의 하고 있는 일을 그런 일들을 되돌아보니까 얘기거리가 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 창업 생태계와 관련된 얘기라 저희 충청북도라는 곳에 창업 생태계라는 걸 처음에 이렇게 풀이를 내리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2015년도에 혁센터가 만들어질 때 그때 아마 저희는 LG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쪽에서 오신 분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산이 많고 농촌도 많고 호수가 많고 그렇지만 느낌은 그냥 할 말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노잼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노잼 지역이고 사실 이 그림 보고 있으면 뭔가 신난다기보다는 좀 한숨이 좀 나오긴 합니다. 그냥 하하는 느낌인데 사실 이렇게 알고서 이제 저도 고향이 여기지만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혁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런 전략을 짜는 과정 중에 이 지역이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면들을 좀 분석을 좀 해봤더니 여기 조금 업데이트는 된 자료이긴 하지만 의외로 나쁘진 않더라고요. 이런 경제 산업적으로 충청북도는 한 중간 정도 전국 지하체에 17개 중에서 중간 정도의 지역 총생산량을 갖고 있습니다. 한 70조 정도를 하고 있는데 유독 청주에 많이 인구가 몰려있고 청주에 한 85만 인구 정도가 36조의 총생산을 해내고 있고 이 중에 오창이라고 하는 인구 지금은 한 7, 8만 대죠. 거기에서 한 15조 정도의 GRDP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전, 광주 한 150만 내외 정도의 도시들이 있는데 청주라고 하는 도시에 85만 인구가 36조 정도라고 비슷한 규모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뭔가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짤려고 다 모였는데 LG에서도 모이고 저희도 모이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불모지인 줄 알았거든요. 불모지인 줄 알았는데 와서 봤더니 상당히 좋은 숫자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그 목표를 2030년까지 한 100조 정도로 올리고 지금 과거에는 오창 중심으로 많이 이런 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오송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25조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가면 전체 충청북도의 어떤 GRDP가 한 100조는 되겠다. 그런데 이제 저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에 지금 당면에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전까지는 저런 그림이었고요. 흑센터를 만들 때 또 이제 그런 저런 기반하에 좀 살펴보니까 저는 36조라고 하는 청주시의 GRDP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 청주는 사실 이 앞쪽에 LG나 SK, LS, LX 이런 큰 대기업들이 있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다 과거에는 LG 계열이죠. LG 계열이다 보니까 이쪽에 이런 청주의 큰 클러스터 안에 LG 계열에서 파생됐거나 아니면 뭐 이제 매각이 되거나 해서 형성된 그런 큰 기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또 그들과 거래를 하면서 사는 중견기업들의 존재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고 그러면서 보니까 충북의 벤처 생태계를 만든다면 아마 조금은 뭐가 있었겠지만 만든다면 LG 생명과학, LG 화학, LG 하우시스 전자 이런 쪽의 사업장과 연결된 어떤 중소기업들 그리고 그쪽에서 나오는 창업자들 이런 유형들이 지역에서 지금 선정하고 있는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나 바이오 화장품 이런 쪽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생태계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충북의 지역산업과 LG의 사업장들이 서로 연계가 있다. 그래서 그쪽의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창업 생태계 이런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해보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랐습니다.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모르거든요. 스타트업이 아닌 이상이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그림을 이제 어디서나 다 많이 쉽게 보는데 창업 생태계 안에는 어떤 창업 공간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스타트업과 프로그램과 모험자분이 이렇게 아주 아까 밀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아주 고밀도로 이렇게 뭉쳐있을 때 굉장히 잘 돌아갈 것 같았는데 실제로 아까 그런 출범 그렇게 시작된 우리 일이 막상 이 생태계 지금 와서 보면은 당시에는 LG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노하우 시장 경험 글로벌에서 뭔가 성공해본 시장 경험 외에 나머지 부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역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투자자가 있기를 하나 아니면 스타트업도 없죠. 스타트업이 있기를 하나 아니면 저들을 또 모아놓을 수 있는 창업 공간이 있기를 하나 없었습니다. 실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건 좀 저희 쪽의 행운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 저희 센터를 처음에 이끄시던 초대 센터님께서 아주 진솔하게 좀 보신 거죠. 냉정하게 잘 보셨는데 우리가 민간 기업이 와서 남을 돕는 방식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남을 돕는 방식을 아는가 알지가 않은가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그걸 또 제대로 잘 돕는지 어떤 뭔가 정부의 지원이라고 하는 방식을 전달해본 적도 없죠. 민간 기업들은. 그래서 그러면 한 1, 2년간은 최초에 남을 돕는 방식을 좀 개발해보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금 어떻게 돕고 있고 우리 충북센터는 뭐 LG라고 하는 딱지를 가지고 왔는데 효율성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충북센터는 그러면 저거와 다르게 돕는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아마 여기 정부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일을 했지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보진 않았어요. 어떻게 돕는 것이 진짜 돕는 거냐. 잘못됐다는 얘기는 다 알죠. 저도 알지만 그럼 어떻게 그걸 개발할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한 1, 2년 실험하면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기술 창업자들은 남을 돕는 방식도 개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오송이라고 갖고 있는 오송이 갖고 있는 큰 지역 자원을 활용하면 바이오 프로그램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단계까지 오게 돼 있는 거죠. 그 세세한 부분들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런 환경이 있었고 저희가 알게 된 건 충북이라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산업들이 지금 미래 산업들이 많이 충북으로 이전하고 있고 또 자연 발생적으로 커가고 있어요. 커가고 있는데 그럼 지금 그 와중에 또 유니콘이 나오고 글로벌 생태계 안에서 유니콘들이 등장하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것만을 우리가 쫓아야 되느냐. 지역 경제를 위해서. 그러면 그쪽에만 매몰되는 거는 꼭 좋은 점은 아니죠. 생태계 안에서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지역의 지금 털을 잡고 있는 그런 전통의 우량 기업들을 좀 더 역량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고부가 가치 사업들을 발굴해야 되겠다.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찾게 된 게 다 따져봤는데 나머지는 전부 충북이 갖고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나머지는 전부 기존에 있는 시장에서의 효율을 강화해서 단가를 낮추고 이런 마켓쉐어에서의 비중 싸움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일자리를 몇 개를 가져왔냐. 전국 대비 몇 프로냐. 시장 대비 몇 프로냐. 거기서 아마 그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아주 뼈와 살을 깎는 고민들을 했겠죠. 대기업도 중견기업도. 단가를 낮추는 게 핵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바이오는 좀 다르더라고요. 바이오라는 것을 봤더니 이게 충북에서 어떤 인공지능 글로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찾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인구가 없고. 물론 인구는 늘고 있지만 그런 어떤 혁신 인재들이 많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만 바이오 분야는 아직 국내에 바이오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리고 보통 이런 IT 스타트업들 지역에서 발굴해서 육성하다 보면 아까 4년 정도 후면 서울로 가고 한다고 하지만 바이오는 갈 곳이 없습니다. 서울 가든 여기 있든 물론 서울에 좋은 연구인력들이 많이 있지만 사업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떠나는 곳은 아니에요. 어쨌든 미국을 가야 되고 어쨌든 아까 독일을 가야 되고 그런 빅파마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런 수단이 없었습니다. 스타트업이. 그래서 이 영역은 우리가 잘 잡으면 지역에 있는 환경을 잘 고려해서 잘 잡으면 본 글로벌이죠. 스타트업이 창업을 하면서 바로 어떤 그런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 수 있을 만한 지역이 도전해볼 만한 유일한 영역이 아닌가 중북에서는.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앞서 다 말씀드렸지만 아주 혁신적인 도전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을 키워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정책상. 그리고 육성 방식도 기존과 좀 달리 어떤 뭔가 그런 스타트업들을 키워낼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공기관에 우리 같은 혁센터가 좀 해야 되겠다. 성공 기준도 자꾸 이제 매출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바이로 치면 신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겠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점점점 가치에 투자하는 기업 가치에 대한 성공 기준을 우리 나름대로 좀 세워서 저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세팅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아래 보시면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그런 기존의 지역이 아마 여러 지역이 있을 건데 지역의 혁신 전략이라는 게 보면 기업 유치를 하고 여기에 필요한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내고 뭐를 하고 하는 일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오성으로 치면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저기 뭐야 거기에 필요한 인재 교육 프로그램들 돌리고 하던 게 기존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직접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돈을 직접 공급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소프트머니의 중요성을 저희가 좀 알게 됐고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목이 속인주의 스타트업인데요. 생태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좋은 기업들이 좀 많이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꽤 좋은 기업들이 많이 오성을 찾게 되고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서 성장하고 투자가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은 좀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지는 않았어요. 이 바이오 사업이라는 것은 꽤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장래에 일어난 일을 아주 치밀하게 초기에 준비해서 갈 수 있는 전략을 줘야 됐고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또 하나 소프트머니를 활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정부 보통 스타트업을 육성한다고 하는 일들이 보면 어떤 예창패다, 초창패다 그런 과제에 다양한 스타트업들을 참여시키고 여기에 그 기업을 평가해서 자금을 주는 방식인데 저희는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문제 하나하나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문제 하나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집 운영을 해왔고 어느 정도 작동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투자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좋은 스타트업들을 나름대로는 조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저희 회사가 상장을 했습니다. 하나 1호 상장에 나왔고요. 그런데 아직 아주 따상이나 이런 건 아니고 간신히 상장, 요즘 시기에 바이오 상장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상장을 했는데 향후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LG나 이런 아까 그런 앞서서 있었던 이런 고민들 충분한 고민들 그리고 아까 소프트머니라고 했는데 굉장히 정부 자금하고 다르죠. 굉장히 말랑말랑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LG가 많이 좀 지금까지도 꾸준히 지원해주고 있었고 사실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는 이제 그걸 어떻게 또 다시 순환시켜서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쓸 것인가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하는 저희의 소프트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소프트웨어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돼 있고 어떻게든 다 연결이 돼 있고 저희는 이런 강력한 서비스나 강력한 투자를 통해서 어떤 기업, 유망의 기업을 발굴하고 이 기업이 성공하는 길까지 돕는 그게 이제 본질이고 그게 아까 지역의 뭔가 지역이 소유하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분을 소유할 수도 있지만 좋은 경험을 소유해서 글로벌에서 성공한다면 그게 이 지역의 어떤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하는데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아닐까 그래서 시간 다 됐습니다만 이 내용은 저희가 충청국도 요즘 공무원들 만나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이런 식으로 좀 전개되길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함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